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새로운 게임 마스터 탱커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MORPG인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고 자 일단 시작을 하면은 직업을 고르나봐요 프리스트 있고 워리어도 있고 뭐 이러네 샤먼 원거리 치유 공격 고조 뭐가 좋을까 위저드 어 마흡사인것 같지 얘는 어세신 단일 단일 대상 공격 특화 얘는 다크메이진 원거리 얘도 마흡사인것 같은데 레인저 원거리 패스완 조작 난이도 레인저 활 쏘는거 좋아요 가디언 변신 및 방어 특화 근거리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레인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고고 시작하면은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네 오 오 스킵 네 스킵 와 요런식으로 이거 오픈필드형인가 뭐지 오 오 꾹 누르고 있어 면속시전 이게 뭐야 아 활을 꾹 누르니까 쏘네요 네 스킬도 쏘나 스킬도 쏘네 오 요런식으로 뭐 소환도 하고 이러네 자 가보죠 네 뭐지 이게 굉장히 느리네 일단은 왔어 오 타네 이야 뭐야 날라댕기네요 네 오 오 자 배안에 들어온거 같은데 배가 네 스킬 다 오픈됐고 이건 뭐지 이건 점프인가 와 점프도 있네 오 피해 이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공격 되네요 피하고 와 그래픽이 직이네 오 뭐야 얘네들은 우리팀인가 같이 싸우고 있는 아 어 피하기 너무 어려운데 아니 캐릭터 실화에요 이거 얼굴 와쿠 실홥니까 깼네 뭐야 일단 이겼어 오우야 오 아니네 그래 뭐 돌아다니면서 네 네네 어떻게 피하는데 점프로 피해지나 이건 뭐지 이거 옆에꺼 이건 뭐에요 이게 뭐야 이게 영웅 안보이 캐릭터 안보이는데 체력 11000 남았고 흐흐흐흐흫 이거 게임 실화에요 일단은 흐흐흐흐 어 굉장히 옛날 게임인거 같은데 옛날에 나온 약간 고런 게임인데 오오 뭐야 스톤당했어 자 스톤하고 째내요 아 이게 뭐 스킵 이름이미여 아이디 만들죠 저는 무빙이니까 무빙 확인 오케이 무빙 아무도 안만드네 이런 인기 실화야 자 이런식으로 들어오면 네 이렇게 되어있고 오 야 이런식으로 조절 가능하고 캐스트 이거 눌러가지고 또 캐스트 따라가는 약간 고런거네 요런캠 많이 해봤죠 네 뭐 알아서 먹네 이것도 먹는것도 눌리기만 원터치로 이거 다 떼는거 아니야 스킵 스킵 편지있다 열어 불이 바다를 뒤덮을 것이다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가릴 것이다 사성이 파멸하는 날이 피의 재단이 열릴 것이다 두려워마라 울어라 떠르라 통곡하라 응해 어우씨 뭐야 이게 스킵 오 레인저마스트 나도 아직 저렇게 되나보네 스킵 네 퀘스트 깨러 가야지 또 알아서 갑니다 어우씨 오 그래 일단 퀘스트좀 깨볼게요 네 와 알아서 오픈도 하고 알아서 막 막고 뭐 먹고먹 다하네 스킬도 열고 혼자서 뭐 장착도 원터치로 다 되고 너무 편한데요 아직 게임인가 어 무빙이랑 좀 잘 안올리겠는데 그러면 어때 어 캐스트 눌러 시 혼자 대화하러 갑니다 오 여기 뭐 채팅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오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좋아 이런거 좋아 오우야 스킬 날아와 날기 날아갑니다 화면을 스와이프하면 주변을 살펴볼 수 있고 오우 이런식으로 근데 그래픽이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양손가락으로 몸에 앵글이 줌아웃도 되네 요거 지금 마우스라서 이건 안될거 같은데 음 가방 오 가방 요렇게 되있고 와 주변에 왜 자꾸 살펴보라 그러지 사냥 못하나 사냥하고싶은데 왔어요 와 씨 모션 아 모션 실화에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 길은 가시투성일까요? 승승장구일까요? 그렇지 마음가짐에 달렸지 바로 어떻게 이제 또 대화하러 가야되네 일단 요런게임이 여러분들 초반에는 캐스트 아마 계속 깨면서 어 요런식으로 할거야 아마 요거 요런게임이 이제 거의 만냅찍고 아마 이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지 이거 하는사람있나요 형들? 댓글좀 따라줘 또 대화하러가네 아니 얘네는 개인싸네 돌아다니면서 계속 대화만 하네 음 빨리빨리 이동해 빨리빨리 점프도 하고 구르는건 없나요 이거? 이게 뭐지 궁금하네 스킵 상인왕 오 뭐준다 또 대화하러가네 어이 대화만 하다 끝나금노 이게 뭐지 확성기 월드채널에서 채널 채팅 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 메이플의 확성기인가봐요 메이플의 학생같은거 또 대화하기 아 이제 사냥하러 갑니다 또돌이 사냥꾼 처치하러 가요 자 이거는 또돌이 사냥꾼 어디있지? 여깄네 제가 싸울께요 네 내가 싸울꺼야 이거는 자동없이 그렇지 아 무빙샷 가능하구요 일단 네 무빙 무빙처럼 네 무빙 아닙니까 무빙샷 가능해야지 도적 워리어는 잡으면 안되는데 어 얘가 걸렸네 갑자기 그렇지 여기서 점프샷도 하구요 오 점프샷 된다 어 점프하다가 안으로 내려와야되 이거 어떻게 야 이거로 이렇게 지정하는거군요 영웅이 이렇게 싸울 상대 아 요런거구나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 체력 위에 나오고 어 돌아다니면서 무빙샷하고 어 나름 뭐 괜찮네요 뭐 타격감이 근데 없노 아니 지금 때리고 있는거 마.. 아니 타격감 이거 실화야? 때리고 있는거 맞지 나 흐흐흐 아니 타격감이 없는데요 그냥 제로인데 이거는 레벨 이런걸 떠나서 타격감이 없어버리네 대박이 아 무슨 대화하고 캐스트 깨고 이동만하고 아 뭐 약간 일단 요렇게만 하는거 같은데 초반이라서 와 이거 영상을 네 이거 뭐 시리즈로 뽑아야되나 형들 와 이거 하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언제부터 재밌어집니까 아직 아직은 내 스타일은 아니야 흑곰 플레이로 가능하고 있는데 어지럽다 타야죠 타자 그렇지 타고 가네 요거하면 되고 요거하면 타지고 이런식으로 되는구나 괜찮네요 일단은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패키지 있고 초대박 패키지 1일 패키지도 있네 와 뭐야 다 현금이잖아 7월 프리미엄 패키지 와 패키지 많네 가격이 그렇게 까지 세진 않네 10만원짜리는 없네 일단은 되네 앙나네 게임좀 해봐야지 스킵 이거 뭐 자동게임인데요 선물 받기 캐스트게임에도 선물 주고 골드 주고 하는거 다 똑같구요 업적으로다가 와 근데 캐릭터 생긴게 좀 아니 캐릭터씨 아니 캐릭터 생긴거 이거 실화에요? 아니 미치겠네 파란 대가리 뭐야 요거는 자동 싸움 자동 전투는 안되나 자동전투 되네 네 눌리기만 해놓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전투합니다 요렇게 음 자동전투 되고 자동 퀘스트 되고 뭐 자동으로 뭐 다해요 그냥 이동도 다 자동이고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못생겼어 네 새로나온 게임이라서 한번 좀 해보는데 그냥 제가 하는건 없습니다 오 파티 이거 사람들인가? 스피치 비치 비치 노라 루크 딱봐도 오 사람인거 같은데 아닌가 대화 못하나 님들 아 아니네 사람도 아니네 어 사람 아니네 요거는 자동이 없나요? 불원소 불원소 여긴 자동이 없는거 같은데 자 오른쪽 위에 지금 초당레미지도 나오네 어 딜계산도 이거 되게끔 해놨고 와 이거 직이네 음식을 해가지고 이거 물의원소 먼저 때리려면 요걸 지정해주고 때리고 지금 애플레이어로 이동은 키보드로 해놨는데 요거는 지금 마우스로 눌리고 있는데 뭐 편하긴 한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극복무도한 놈들을 사정없이 처치해야합니다 아 아직 안 끝났네 더 가야되네요 던전은 일단 요런식으로 와 요렇게 되네 음 아까 캐릭터 아기자기한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는데 그래도 어 우리 유튜브분들중에 아재형들 있나 요런식으로 바티스타네요 오늘 여기까지 잡는것까지만 해보자 그래도 자 무빙에 또 무빙 컨트롤 갑니다 무빙샷 어디 때리고 있는거야 상대 일단 모르겠고 바로 가버려 스킬 스킬 일단 두개밖에 없어가지고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요거 점프 오 왜 맞지 일단 구르긴 없네요 아 구르는게 좋은데 네 제가 원래 좀 좀 구르는걸 좋아해가지고 어우 어디서 구르지 쉴드 들어왔는데 누가 쉴드 켜졌고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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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아니 소리 엄청 키웠는데 왜 소환하네 뭐 지금 멀티샷 오 멀티샷 나왔습니다 오케이 대량으로 소환해주고 우리 팀 지금 싸우고 있는거 맞아요 네네네 타격감이 없어서 여러분들 모르실수도 있는데 히힛 체력없지 그럼 체력 회복 루팅 포기 어 이거 사람이었나? 뭐야 이거? 사람이었나 본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퀘스트 깨고 네 뭐 보스 잡고 돈전 들어가서 하고 네 원터치 이렇게 가능하고 뭐 요런 게임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뭐 새로운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새로운 게임 자주자주 할께요 예 이제 새로 나온 오픈하는 게임들도 이제 자주자주 할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어 다음할게임 추천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임 네 마스터 탱커 였습니다 모바일게임 안녕 근데 캐릭터 싫어 야 이거 와꾸 이거 싫어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와아 응 마스터 탱커 손잡이 아 아 다 아 아 아